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들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일 텐데요.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성경 테마 공원의 형태로 마련된 히즈쇼랜드. 히즈쇼랜드에서는 가족 뮤지컬 외에도 야외 광장에 흥미로운 체험 공간들을 마련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산하 동광주노회 화순시찰이 주최한 주1학교 어린이대잔치가 광주학생교육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광주와 화순지역 10개 교회 300명이 넘는 아동부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조별로 보금을 전하며 결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운동장과 강당에 꾸며진 다양한 종류의 대형 에어반스에서 놀며 먹거리 코너를 이용하고 보금을 쉽고 재미있게 담아낸 뮤지컬을 관람하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예수 맛을 내는 소금처럼 내 발체 건지 않으리 예수 감칠 수 없는 빛처럼 샤이니브 라이프 빛을 비춰요 예수 감칠 수 없는 빛처럼 샤이니브 라이프 빛을 비춰요 우리 세상에 소금과 빛 우리 세상에 소금과 빛